주택 소유자는 강남구청 세무일가와 각동 동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주택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날 경우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강남구청 세무일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공동주택가격의 열람과 의견 제출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이에 신청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다음 달 28일 공시됩니다.